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버터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고요. 지금 이 친구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뮤비 첫 촬영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뮤비 버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태형이 형은 한 3초에 한 번씩 끼 부리는 것 같아. 다, 다 따로 놀잖아. 이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태형이는 혀도 따로 놀고, 입도 따로 놀고, 방도도 따로 놀고, 몸도 따로 놀고. 이때 방금 다 자기가 발도 돼지? 야, 그래도 잘 참을까? 아, 뒤에, 뒤에 봐봐. 티는 안 났네요. 뮤직비디오 그냥 지나간다. 근데 더 슬픈 건 뭔지 알아? 원래 이거보다 더 슬프게 하려면 너 그냥 나가야 돼. 맞아, 근데 알아줘서. 태형이가 괜찮냐고 물어보면 난 괜찮아요. 근데 그냥 나가. 근데 굳이 앞에 가서 틀을 내야, 태형이한테. 아, 여기 너가 찾다 이러면. 미안.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러면 정말 그 하루는 너무 슬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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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게 되었구나 조금은 성숙하게 되었구나 이 정도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 지금 키는 배 저기 있어요 이 형 준비됐어요? 네 오 지금 뭐 약간 긴패단퀴 같아 어이 진짜 얼마나 잘 나가볼까? 여러분이 잘했지 못 가? 그냥 얼굴에 계란 같아 칭찬이야 여기야 달걀 둘 중 하나만 해줘 그래도 형 같다고 그래도 뭐야 무슨 뜻인지? 오 진짜 잘생긴다 야 칭찬 진짜 계란같은데 아 저거 여기야 칭찬이야? 형 솔직히 형 잘생긴 건 칭찬 맞긴 해요 잘생긴 건 칭찬 맞긴 해요 오우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스마자 육 오 종종 상rics 잘생긴 Space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질가래요? 진짜 만 걸려요? 선 스케줄이든 항상 끝에만 올라왔는데 흥불이에요? 방송국까지 올라왔는데 흥불이에요? 방송국까지 올라왔어요 흥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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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뛰어도 되는거ります 짐 이름 그의 종인형 지금 이 ren sale 안 된 거 이 거짓말 하하핳핳핳! 위에 치워! 목 이침이야 이거 머리는 틀려 아아! 우와! 이어아아!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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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치겠다 아아!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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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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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익숙 chị! 헤헤! 헤헤! Like Butter Like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후! Cool, Chase, Stunner 어우, 수록 보니까 좀 있어 보이네 미국 갔다야, 헐리구는 Yeah, I'm making you sweat like that Break it down Who and I look in the mirror 오프닝 부분에 이제 섹시한 뭔가를 하는 건데 제가 안 섹시해가지고 하지만 뭐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Somebody love to love me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파이널 마이터도 좀 힘든 감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열심히 Let's move like Butter Pull you in like no other Don't need no usher Dream of me you got it bad Ain't no other Don't need no other 내 이름이 찐이지 찐이야 입에 참 달라붙는 거 아니야? 쩐으로 바꾸는 거 어때요? 쩐? 쩐이 너무 좋지 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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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쩐인 너도 쩐어부로 바꿔면 나 못 끌게 I sai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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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인 A 버튼 이게 아미 이게 BTS 이게 아미 이게 아미 요 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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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아미의 승찬이 저희와 되겠습니다 다음 코트 기대해주세요 외부 친구들한테는 사실 안 보는 게 더 유담이 덜했을 텐데 그래도 사실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응원차, 격려차 힘을 좀 불어 넣어주고 싶었죠 다음 촬영 파이팅 하겠습니다 보 체크 아미 같아요 아미? 아 네 자 출발합니다 RM 나 어떻게 이렇게 RM이 나 궁치만 RM이 잡고 있다는 건 아니야? 어 나도 나시는데 나는 그런 거 안하는데? 하하하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야 호우아 너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응 음 복귀가 옛날 보다 많이 커졌는데 좀 똑똑해졌다 여기가 복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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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게 제가 운동을 놓은 지 한 두 달 정도 돼가는데 다 빠질 때 제가 이렇게 나시를 입게 되어서 정말 속상하구요 다시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일부러 이렇게 당겨주고 있거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더 약간 아 야 이 씨 악수를 야 악수를 누가 어 야 반갑다 친구야 어 야 이렇게 하지 악수를 사실 반대 선이 그대로 떠있는데 그것도 모르겠어 여기만 입고 아 아 아 아 아 아 치마바지 군대 있었나? 우리 연습생 때 맨날 치마바지 군대 뭐냐 이거? 호시예요 새로운 스타일을 되게 많이 시도를 하려고 했구요 펑크룩이라고 하구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룩이 아닌가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나올 거라고 아 믿겠고요 멤버들이 뒤에서 아미를 만드는 두 아저씨 너무 감사하고 항상 사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뿌듯해요 굉장히 뿌듯해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촬영 잘 마무리한 것 같고 팝콘도 같이 먹어가면서 촬영해서 굉장히 든든하고 활기차고 아름다운 촬영이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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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군무 없이 이제 이렇게 이미지 컷을 찍었는데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내일 군무 남아있으니까 체력을 표축을 해놔야됩니다 내일 군무를 하려고 그 Hey 도 롤 아 아 아 뒤에 마지막입니다 아 아 아 rom 아 아 아 또 어 아 아 아 진영! 진영 뭐야? 내가 뭐 골라도 되나요? 안녕! 여러분은 지금 뮤직비디오 3일차를 보고 계십니다. 제목은 빠따 빠따 자 이제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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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나를 왜 왜 이렇게 귀여워 네? 내가 이래서 운동을 한 거에요 내가 하고 있어야 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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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중요한 뮤직이에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아 근데 이번에 우리가 되게 잘 나온 거 같아요 아 너무 잘할 거 같아요 뼘씨 없어졌어요 활동하기 전에 저는 이제 기대가 됩니다 자 열심히 그럼 활동하러 가볼까요? 네 오케이 갑시다 자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가자 자 하나 둘 셋 가자 버터 화이 보라이 자 이렇게 끝났는데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간장 버터밥 아 등등 또 뭐 할 수 있을지 버터로? 뭐 다양한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맛을 독굴 버터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버터 뮤비를 모두 끝이 끝냈어요 끝이 났어요 와 그러네요 버터 뮤비를 정말 대박이었죠 네 진짜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너무 멤버들 고생하셨고 멤버들 너무 잘 나온 것 같고 다들 지금 어 듣기 시작했다고 어 저처럼 스무스한 그렇죠 아주 달달하고 부드럽게 빠딱코넛 예 하하하하